국회에서 양심이 있어야지. 아유 의원님. 무슨 소리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재수생을 가지고 있으면 반성해야지. 지금 상임위에 교육이 어떻게 오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골드. 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보임 인사해 주십시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의 회사 진행반응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분이 들거나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하겠습니다. 바로 가르치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에 다시.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다시. 고맙습니다.